ALTO SINGLEISH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유닛 16 5번 질문입니다. 환경에 취약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한 집단 형성능력 변형 포인트 어휘업법 빈칸 순서 섭입까지 가능한 질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다른 동물들과 비교될 때 인간이겠죠. 인간이 비교될 때 인간은 놀랍게도 그들의 환경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빨리 못 달려. 우리의 손톱은 동물이나 이런 날카로운 발톱에 대한 안 좋은 대체제다. 대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날씨의 변화에 저항력이 거의 없어 저항력 리지스턴스 저항력을 제공해 주지 못해 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얇은 피부는 온도가 영하로 해서 많이 늘어가면 저체온증으로 해서 금세 얼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However, 환경에 되게 취약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험의 상황에 반응하도록 뭐 한다고요? set, 설정되어 있다. more readily 더 쉽게 위험한 상황에 반응한다고요. 취약하지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쉽게 situations that evoke feelings of satisfaction or joy 만족이나 즐거움의 감정을 evoke, 유발하는 상황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들은 감정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 먹고 나면 끝 인간은 다 먹고 나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있는 거 저장 예를 들어서 겨울에 대비한다는 얘기겠죠. 물론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요. 어쨌든 지금 인간은 환경에 respond,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lik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처럼 동일한 거 얘기하는 거죠. we are biologically equipped to protect ourselves 우리는 생물학 쪽으로 equipped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의어는 programmed 시온 스펠링이니까요. program, programmed 장착, 프로그램 돼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뭐로부터? from harm as best we can 최선으로 해로움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danger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program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even with our superior brains 우리의 우월한 두뇌를 가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 early human standing alone against the dangerous fall 위험한 적에 대항해서 혼자 서 있는 인간은 초기 인간, 옛날 인간이죠. head 동사 여기 나오는 겁니다. head very little defense 방어 능력이 거의 없음 little defense니까 거의 방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head defense 방어를 가지는데 방어를 거의 가질 수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혼자 서 있으면 하지만 당연히 이 연약한 것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러 명 하여서 무리를 하면 아까 커다란 괴수들 이런 거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our ability to form social groups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능력 has been our best defense 우리의 최선의 방어였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룹을 이루는 능력은 최선의 방어 수단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ich 그 방어 수단은 drives from our primate heritage 영장류의 전통으로부터 얻어진 나온 베스트 디펜스였다. 그리고 당연히 이 ability has 죠. ability has intimidated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다가 아니라 여기 guaranteed guaranteed 스펠링 한 번 써드리면 guarantwe 하면 guaranteed 되겠습니다. 물론 guaranteed 과거니까 pp니까 guaranteed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왔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로 나온 1, 2, 3, 4, 5번도 워낙 중요한 어휘이지만 다른 어휘들도 중요한 게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해 두십시오. 어휘 문제가 내신에서는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substitute 대체제 대체품 그 다음에 촉발하다 여기 evoke 불러일으키다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다 evoke 그 다음에 이게 해로움이죠. 명사입니다. 해로움 그 다음에 적 저게 for 그 다음에 drive from 해서 여기로부터 얻어지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할 때 drive 스펠링도 DRI 이게 아닌 거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어법도 깨끗하게 해서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여기에 있는 멀리 떨어진 가까이 있는 명사하고 연관되면 어법으로는 분사 형용사 치급하고요. 멀리 있는 주호하고 연결되는 거는 분사 구문 그러면은 when 다음에 구제 얘기하면 humans 그 다음에 시제는 are니까 when humans are compared with when humans are compared with 그러니까 수동태가 나왔을 때 접속사 생략하고 being이 being이 됐다가 being까지도 생략하니까 지금 ed 모양이 남은 거죠. when humans are compared 해서 접속사 생략 are 가 동사가 ing로 받게 되니까 being 나오고 being compared 해서 being까지 생략하고 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정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니까 저항력 resistance 되니까 few가 아니라 little 그 다음에 여기 수동 되어야 되겠죠. are be equipped to 표현입니다. be programmed to 이거하고 비슷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ad head 여기는 사실은 과거 시제보다 사실은 주어가 누구라구요? human 여기라구요. 여기 human이 head little defense an early human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구요. 오히려 수일치인데 과거라서 수일치보다는 시제일치 시제일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defense our best defense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도 and 문제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구요. 깨끗하게 해서 보면 당연히 집단 형성능력 집단 형성능력 our ability to form social groups 이게 지금 키워드죠. 키워드 키워드라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however however 가 나오면 당연히 취약해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어지죠. 여기가 사실은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나와주는 거구요. 그 다음 그렇지만 당연히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력 뭐 한다고요? 상황에 잘 반응한다.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반응한 영장류의 전통이 뭐라구요? 무리지음 social groups 빈칸까지 마지막으로 이어가면 however but 이게 나왔지만 여기 내용보다는 여기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인 문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삽입으로는 여기 있는 however 여기 지금 여기가 명확하게 전환이 되는 게 보이죠. 사실은 요것도 뺄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취약하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에 이게 나온 뒤에 however 로 이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내용상으로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잘 확인해 두고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